그 발상의 의미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과거의 40대와 지금의 40대는 신체적 환경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인류보다 음식을 구하기도 쉽고 또 그래서 영양산태가 월등히 좋습니다 더위 또 추위로부터 보호할 방법도 많고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예전보다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구하기도 훨씬 쉽고 병원에 가기도 쉽죠 그래서 재미삼아서 현대인의 나이 계산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에 0.8을 곱하라는 거잖아요 제 나이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비밀이긴 한데 곱하기 0.8은 54.4 54살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나이에 0.8을 곱해서 나오는 수치가 지금의 진짜 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새로운 연령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평균적인 건강상태와 기대수명,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람의 평생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17살까지가 미성년자 18에서 65까지가 청년 새로운 개념이죠 66에서 79살까지가 중년입니다 저는 지금 중년입니다 80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 그리고 100세를 넘으면 장수, 노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대부분 어떤가요? 청년 아니면 중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물론 재미삼아서 해본 것입니다만 좀 더 젊게 지금의 나이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나이를 생각하시면서 젊게 사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는 것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살고 더 사랑하고 또 더 사랑받으면서 나이 들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더 열심히 사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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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